자,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. V영어의 김지영이고요.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제가 예상하건대 여러분들이 1월 한 달 동안 정말 정말 열심히 노력했었던 시기가 이제 끝났을 거야. 그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독서실이든 집이든 아니면 학교의 어떤 윈터스쿨 같은 프로그램이든 2월 초입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2월 초고요. 한 달 정도를 제가 저도 윈터나 뭐나 이렇게 학원 다니면서 수업을 다 하고 그 과정을 끝나고 나서 나오는 상담들을 듣거나 Q&A 게시판에 얘기를 들으면 급격하게 무슨 얘기가 막 증가하고 있는지 아님? 물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라고 하는 얘기들도 좀 있는데 여러분들의 멘탈적인 거나 신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. 1월 한 달이 딱 끝났는데 뭔가 내 몸이 뭔가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. 신체. 멘탈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?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이게 되게 심각해지시는 분들도 있어. 진짜 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있더라고. 참 이게 안타까워요. 우리나라에서. 여러분들의 멘탈이야. 이건 사실은 무엇을 다 가정하고 봤을 때 생기는 거인 것 같냐면 현실이 너의 노력, 즉 신체적 노력과 멘탈의 노력을 따라봐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? 라고 하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. 사실 이건 여러분들의 입시뿐만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 다 똑같습니다. 사실은요. 저만 해도요. 제가 무슨 한 15년차 강사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안 일했겠습니까? 15년 동안 항상 마음이 건강하고 신체가 건강했을까? 그렇지도 않아. 물론 이제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신체와 멘탈이 조금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은 그냥 나 개인 안에서 느껴지는 신체와 멘탈이 대부분 이게 안 좋아지는 것들은 저 멀리에 있는 내가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. 이거 이거 이거. 아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난 어떡하지? 라고 하는 저기 멀리에 있는 불안감을 억지로 머리끄덩이 붙잡고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딱 마음에 안쳐놓는 거야. 그러면서 나는 좀 더 불안해지고. 물론 이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작용을 해서 가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지만 여러분들 중에 많은 친구들은 그게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. 최근에 여러분들 상담이 굉장히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정신과 전문의 뭐 이런 것도 아닌데도 심리상담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. 자 일단 제가 이걸 처방을 내려드릴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저희가 얘기를 한번 공유해봅시다. 제가 여러분들이 뭐 Q&A 게시판이든 현장에서 상담이든 이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이 얘기를 우리 함께 공유해보자고. 아 나말고도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구나. 나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심해서 난 좀 과도한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친구들도 이런 친구가 있구나. 아 서로 마음을 나누자고. 마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의 초반에 해서 절반의 생명체들이 사라지고 캡틴 로저스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참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 장면처럼. 그 장면은 여러분들도 별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. 어떻게 보면. 아무튼 저도 그런 역할을 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나눠보자고. 자 이게 저도 그랬겠죠 당연히. 저도 막 이렇게 막 강인한 그런 남자 이런 게 아니라서 휘청휘청하죠.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저는 좀 휘청휘청 했었던 게 특히나 입시생활 했었을 때 제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했었던 건 이런 거였었던 것 같아. 저는 수시로 대학을 갔던 케이스인데 물론 지금이나 요즘 그때나 최저 등급을 여러분들 맞춰야 되잖아. 우리 때도 100분위로 봤었을 때 평균 몇 프로는 올라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준이 있었거든. 아 저는 3학년 그러니까 저는 대략 상위 7% 안에는 들어와 있었던 게 이제 기준이었었어. 그래야 최종 합격이었거든. 근데 연초에 3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게 왜인걸? 400점 만점에 300점 초반대가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과목별로 치면은 한 70초 원점수로 한 4등급 3등급 맨날 이 정도인 거야. 근데 나는 우리 때는 이제 수시를 좀 땡겨서 했었던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미리 어느 정도 그걸 붙어놓은 케이스거든. 근데 이제 수시는 어느 정도 붙어놨는데 이게 웬걸? 이게 점수는 따라와줘야 되는데 안 따라와줘? 여러분들 제 인생에 꿈꾸지 못한 학교를 내가 붙어놨는데 이게 기준이 안 돼가지고 못 붙어버리면 이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없을 거라고. 그리니 그때부터 저도 여러분들처럼 눈앞에 있는 것들보단 저 멀리 있는 것들은 그 목표 지점에 대한 상상을 막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저를 휘어 감아버렸다고. 그래서 제가 저 환청도 좀 있었고요. 그리고 형광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막 틱장의도 있었다. 막 그랬던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. 때로는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막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훅 하고 주저앉은 적도 많아요. 근데 남들은 몰라 그걸. 내 머릿속에서 일하는 일이고 내 신체에서 일하는 일이니까 아무도 그걸 공감을 못해주더라고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들은 첫 번째는 이제 저희 가족과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어떻게든 공감해주려는 게 이제 이런 거고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어떻게든 내 마음을 표현해주고 위로받는 그 존재 나 아닌 타인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 사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. 아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매일매일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? 라고 하는 좀 이제 수상적이고 심리적인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small win like every single day or every single moment 작은 승리를 이어나가시는 거 이걸 여러분들의 멘탈적인 어떤 하나의 요소로 잡아놓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. 무슨 소리냐면 했던 얘기 지금 계속 반복이지만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걸 마구마구 이제 윤색을 시킨다 그러는데 아무튼 꾸며내면서 그것들이 마치 나의 현실이 될 거인 것 마냥 끌고 와서 만들어지는 게 너네들의 멘탈과 신체적인 어떤 두려움에서 나와놓은 발로라고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오히려 너를 힘들게 한다면 눈앞에 있는 거나 제대로 합시다 내 눈앞에 있는 거 봐봐 어 수능 당일날 여러분들 최고의 컨디션일 것 같아? 모르지 모르지 수능 전날에는 잠이 잘 들 수 있을까? 긴장되는데 모르지 모르는 거야 그걸 만들어내지 마시라고 만들어내서 너네들의 어떤 심리를 자꾸 괴롭히게 할 바에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볼까? 너 이 영상 보고 있잖아 10초 후에 너 힘들어질까? 그건 대충 알지 않냐? 뭐 힘들어져 지금부터? 5초 후에 너 어떤지 봐봐 5 4 3 2 1 별 문제 없지? 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코앞에 있는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얘들아 이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신체적인 기재나 멘탈적인 기재는 있다고 그러니 자꾸만 수십일 수백일 이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상하지 마시고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한 작은 승리를 모읍시다 예를 들어볼까요? 그냥 이런 거 얘들아 내가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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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시 반만 되면 나는 수업 듣다가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그러지 말아야겠다 예를 들어 지금 네가 지금 9시야? 9시 5분에도 내가 집중하고 있어야지 10분에도 15분에도 그러니까 그 눈앞에 있는 small win 작은 것들이요 그것들이 모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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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가지고 그게 범주가 확대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아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해야지 점심에 요거는 내가 한번 이겨보자 저녁에 있는 이 주름이나 이 악마의 사이클 끊어보죠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 하루 단위 이제 뭐라 그럴까 계획을 새길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생기는 거고 그게 더 넘쳐난 거고 더 넘쳐나서 확장되는 거죠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골프 있지 골프 골프 치는 거 저도 잘 모르는데 쳐본 적도 거의 없고 뭐에 집중하는지 아세요? 사실은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서 골프공을 빵 쳐가지고 수백 미터 앞에 있는 어떤 지점에 네가 오게 하는 게 사실은 얘네들의 목표지 골프 선수들의 목표잖아요 근데 막상 이 사람들은 요기까지의 이 과정을 다 상상해서 하는 것들도 물론 있겠죠 되게 천지적인 분들 타이거 우즈 이런 분들은요 근데 대부분의 연습하시는 분들 수험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연습하는 친구들은 다 연습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코앞에 있는 이 작은 눈앞에 있는 공에 요쪽을 칠까 요쪽을 칠까 또는 내 눈앞에 있는 어깨의 자세를 요렇게 할까 요렇게 할까 뭐 공을 이렇게 뭐 채를 올려가지고 치는 기후 순간에 내가 뭐 몸을 요렇게 틀까 뭐 요렇게 틀까 아주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버린다고 왜냐면 그게 중요하니까 왜? 그 자세의 하나 1도 0.5도 2도 3도 정도의 각도가 틀어지는 건 눈앞에 있는 거에 있을 때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넓어지면서 완전 다른 위치로 너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야 요기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요기가 문제가 아니고 요기에 집중하시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요기에 있는 이 먼 거리에 있는 수많은 변수들의 바람 또는 뭐 관객들 또는 뭐 잔디의 결들 그걸 니가 어떻게 다 상상해 하나하나를 안된다고 요기에 집중하시자고 요기에 너네 몸의 각도 내 눈앞에 있는 미션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small win 작은 승리에 집착을 하시자고 그래서 한 번에 홀인원 맞나? 한 번에 들어가는 거 그걸 우리는 바라진 않습니다 과정이 뭔가 삐끗삐끗삐끗삐끗 버렸어도 그 과정 안에서 니가 눈앞에 있는 자세히 말 집착을 계속하면 결론적으로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이걸 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힘든 건 알지만 잘게 잘라봅시다 잘게 잘라서 당장 내 눈앞에 오늘 해야 될 것들 또는 10초 후에 해야 될 것들 까지는 좀 오바지만 한 시간 두 시간 안에 내가 승리해야 될 것들 있지 승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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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뤄내가면서 성취감을 느끼시라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약간 힘들었던 것들을 좀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 정말 여러분들의 승리를 정말 기원합니다 작은 스몰윈을 가지고선 매일매일 설정하셔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저한테 더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랑 같이 동감하고 또 저와 또 뭔가 좀 얘기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올 한 해는 얘가 제가 이 캐스트 영상이 약간 그런 걸로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우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고 저도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얘기 듣고 이 영상으로 다시 답을 해드릴 테니까 됐죠? 자 하나 기억하세요 눈앞에 있는 스몰윈을 차지하셔서 과도하게 멀리 있는 것들을 상상해서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각도, 몸의 약간 작은 자세 이걸 가지고선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1년의 입시생이 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승리를 기원하는 부의영업 김지영이었습니다